네 안녕하세요 빛입니다 여러분들을 빛나게 해줄 수 있고 서버컬을 맡고 있습니다 와우 브이앱 팔라고 작정했어요 지금 아니 부르고 있으세요? 섹시하네요 오늘 약간 섹시해 오늘 이게 끝이 오늘 약간 5인이 사랑의 화를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Food or drink? Food Food 예 Food 아 푸즈 우리 정말 무슨 생각인지 모르는데 다 알아도 네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야 우리 이쁘게 셀카 해주시고 아 셀카래 잘하시죠 여러분 맞아요 맞사 맞사 아 소종이 약간 사로잡는 소종이 왜요? 오오 대박 와 대박 전남이랑 다부잡이 생일이에요 어 맞아 원래 전남에서 생일이에요 크리스마스의 이 피부가 있듯이 한겸이 형 생일이 더 이쁘 같습니다 아 생일이도 네 한겸이도 아니네 한겸이도 아니네 아하하하 귀여워 얘네 애기들 봐 귀여워 얘네 애기들 봐 아 귀여워 아잉 아잉 하나 둘 셋 깡 하나 둘 셋 빠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현이가 돼있었네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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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잉 이리와 어잉 이리와 바이러스 뀌 주의 하 하 로봇 로봇 그리운거 다 돼 그리운거 너무 많았어요 내가 언제 그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어허허 게임 어 누굴 자 나 너 안 일어나나? 어이? 내가 언니 얼마나 길었는지 알아 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안녕하세요 우리 곧 만나요 사랑해요 우후 오케이 Let's go 오케이 let's g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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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speaking Hey Hey Speaking He's really good at English, right? Yeah I I I Good listening And So, so Speaking But he's really good at Like listening in English 하나 둘 셋 Green So Oh Good So what is up It is us The five guys from the B1 Oh my god So what is happening Let's go Let's go Let's go So what is happening Okay Um So So Today's birthday We Said 본인들과 함께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 avoers에 이르다가... ilen стал 생일을 때... 그래서 우리가 찍어서 찌르치고... 생일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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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죠. 재밌겠죠. 아! 그냥 자체로도 기분이 좋아. 백장님 빛이 나면 도와! 아니 저희는 밤에 빛이 나! 올 한일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벌써 좀 이르긴 하지 마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12월 생일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전국의 12월 생일 분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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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년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가요? Hi guys, we are BAE173 and then the B means before and A means anyone and E means else. So it's before anyone else and the number of 173 means one is the first number and the 73 is a lucky number and the world. Yeah, perfect! 캡처 타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생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무, 너가 작게 나오잖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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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근데 나 그건 잘해 블루베리 스무디 자리 읽으면 댓글이 올라가고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그냥 진짜 각진 타이밍들이야 정말 도망이 돌아버리는 도망이 살아있다 근데 이쯤 되면 명사도 들어볼 수 없죠? 한결이 형도 들어볼 수 없죠? 잘한다 하나 둘 셋 아직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까지 3주차 활동을 마친 BA173이었고요 오늘 약간 엔딩 요정은 도아인가요? 도아의 애교로는 못 끝낼까요? 도아 한번 해보자 진짜 우리 막내 우리 도아 남은 남은 맞아 귀여워 어떻게 이렇게 또 멋진 또 이뻐하는 동생들이야 갖고 한영이 고공기 사신구나 기천에 거기 있고 고등학교에 아니 형이 있어요 지금 도영이 드라마 몰라요 근데 드라마 여기 꺼내시는 이유가 있나요? 근데 혹시 하나 둘 셋 빛의 호두빨이 먹었죠 아! 그랬죠 셋 저렴기요 아아 오? 어제 어제 이제 올라아 이거 지금 뭐야? 웹퍼디 있어? 그쵸 자 오늘 그러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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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드세요? 저희 너무 그거 보고 있어요 맛있는 거 드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소고기 드세요 소고기 말고 김치찌개